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던 모듈의 형식, 또 사용방법을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에 투입해 봅시다 main.js를 열어봤어요 이미 코드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 코드 중에서 우리가 바깥쪽으로 독립해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이 템플릿이 이 안에 있으니까 너무 좀 답답해요 코드도 많고 그래서 이 템플릿을 여기 있는 이런 다른 모듈들처럼 바깥쪽으로 꺼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lib lib은 라이브러리를 보통 줄여서 lib 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lib이라는 디렉토리에다가 template.js라는 파일을 만들 거예요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재사용 가능한 작은 조각의 로직들 또는 작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도서관, 도서관이라는 뜻이죠, 라이브러리는 그래서 lib 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는 template 왜 이렇게 갑자기 헷갈리죠? template.js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이만큼을 카피해서 템플릿에다가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저는 이 부분에다가 template.js에서 우리가 모듈로 사용하려고 하는 코드를 바깥쪽에서 사용하게 하려면 모듈 .export 내보내다는 뜻이죠 라는 것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조금 귀찮고 좀 기니까 컷해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모듈.export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main.js에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를 지워요 그 다음에 require lib template.js 라고 하고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리로드했을 때 잘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저는 pm2 왓치 아니죠 로그를 통해서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템플릿은 여기로 이렇게 옮기고요 여기 template.js에 있는 파일의 내용을 여기 web1이라고 돼 있는데 web2라고 제가 바꿔 볼게요 그리고 저장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pm2는 main.js가 require 하고 있는 읽어드리고 있는 모듈의 파일이 바뀌는지까지도 감시하고 있다가 얘가 바뀌면 우리의 그 프로세스를 우리의 node.js 프로그램인 main.js를 껐다 다시 켜서 반영을 해주는 아주 편리한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web2로 바꿨으면 여기가 web2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정말 그런지 봅시다 잘 되네요 이걸 한번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듈화 시키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짰던 여기 있는 코드들 이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코드가 많아지면 이게 정신없거든요 이 부문도 엄청 복잡해지고 그럼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모듈로 쪼개서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